머치박스 6번 머치박스 6번 머치박스 6번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산자가 좀 많이 작아요. 뮤직박스 설명서 여기 보호필름이 있는데요. 떼 볼게요. 뒤쪽에도 단단한 플라스틱이고요. 무광의 검은색 앞쪽으로 방탄 로고가 있고요. 뒤쪽으로는 이게 뮤직박스라서 태엽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미 로고로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뒤로 올리면 열립니다. 예쁘다. 뮤직박스부터 볼게요. 이 부분이 자석 처리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소우주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여기 이 부분이 용수처리라서요. 뚜껑으로 누르면 구부러지기 때문에 닫을 수가 있습니다. 안쪽은 보라색 벨벳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원하는 사진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닮아준 반지 포토카드인데요. 보라색이 너무 예뻐서 이 안에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잡고 여기를 들어 올려요. 사진을 넣고 다시 덮어줍니다. 예쁘다. 일단 한번 소리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구매가 가능하신 소우주 뮤직박스인데요. 이 제품 언박싱을 제가 한 한 달 전쯤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고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건 좀 너무 빠른 것 같다. 지금 이거 듣고 제가 느끼는 거는요. 이건 좀 너무 느린 것 같다. 이 두 개를 섞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구매처 가격 그리고 소리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댓글창에 영상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팔찌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 뮤직박스와 같은 톤의 보라색 실 팔찌인데요. 뒷부분은 매듭이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요. 당기면은 사이즈가 작아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늘어납니다. 자수가 놓아져 있는데요. 방탄 로고 마이크로 코스모스 아미 로고 마이크로 코스모스 다시 방탄 로고 혼자 착용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쁘다. 보라색 실 팔찌 태영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 프레임 안을 채울 수 있는 단체 사진 두 장과 개인별 포토카드 일곱 장이 들어 있습니다. 멤버십 워치의 경우에는 멤버들 얼굴이 있는 사진을 유출시키면 안 된대요. 이게 얼굴이 안 나오니까 이걸 보여드릴게요. 단체 사진 두 장은요. 콘서트장에서 멤버들이 찍은 단체 사진이 있는데요. 방탄 멤버들이 무대에서 바라보는 아미밤이 소우주 같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 아미밤 불빛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이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걸 이 안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포토카드 보라색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멤버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머치박스 포토카드인데요. 사이즈 동일하고요. 이거는 닮아중 간지 포토카드인데요. 사이즈가 같아요. 앨범 포토카드는 이거보다 작습니다. 작년 8월에 방탄소년단이 온라인 파자마 팬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포토카드는요. 멤버들이 파자마 입고 딱 이 느낌이에요. 이 안에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옆쪽으로는 길이가 16.5cm. 근데 이 세로 길이가 여기 이 부분 때문에 8cm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벌려서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 깊이가 5cm가 넘습니다. 포토카드, 팔찌, 그리고 이건 닮아중 브러치 세트인데요. 저는 여태까지 위버스 샵에서 판매했던 것들 중에 닮아중 제품들이 제일 죄 취향인 것 같아요. 닮아중 반지. 뭐 이렇게 넣었는데도 아직 엄청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기에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석 상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칸칸이 주얼리를 수납할 수 있는 보석 상자보다는 실용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뮤직박스 기능으로만 만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